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뷰그럼을 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트랜지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트랜지션이 이행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실제 영어사전에 있는 뜻도 이행이라는 뜻이니까요. 네 맞습니다. 이행이라는 뜻입니다. 어 옹기어감이라는 뜻이니까 뭐 맞죠? 네 말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이런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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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것들을 보고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베가스에 있는 기초 트랜지션과 따로 설정을 해야하는 고급 트랜지션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 우선 베가스에는 무료 트랜지션이 있습니다. 자 여기 있죠? 여기 여기 바로 있죠? 자 이걸 클릭하시면 무료로 제공하는 트랜지션이 정말로 많은데요. 이걸 통해서 트랜지션을 하시면 됩니다. 자 그전에 먼저 오토매틱 크로스페이드가 켜져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 여기 삼각자 두개를 겹쳐놓은 듯한 그 로고가 있습니다. 파란색 바탕이 있어야지 켜져있는겁니다. 자 오토매틱 크로스페이드를 켰다면 바로 트랜지션이 가능합니다. 자 A영상과 B영상이 있습니다. B영상을 A영상쪽으로 중첩을 시켜주세요. 이렇게 그러면 X자가 생기거든요. 영상을 재생시켜 보시면 트랜지션이 되는걸 알 수 있습니다. 요렇게요. 페이드라고 불리는 기술인데요. 근데 좀 칙칙하잖아요? 칙칙해. 약간 너무 단순해요. 그러면 무료 템플릿 있죠? 무료 트랜지션. 무료 트랜지션을 여기로 갖고 오시면 됩니다. 뭐 플래시가 있네요. 소프트 플래시를 여기로 쭉 끌고 오세요. 그러면 이렇게 설정창에 뜨면서 자 X자가 사라지고 플래시가 생기죠? 한번 볼까요? 아 흰색 바탕이어서 잘 안보이나보네요. 그러면 3D로 봐야겠어요. 3D 자 자 이렇게 나옵니다. 자 다른거는 레프트 투 라이트 이런식으로 이렇게 하면 기초 트랜지션 끝입니다. 네 정말 쉽죠?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거 하기 싫잖아요. 이런거 하고 싶잖아요. 네 알려드리겠습니다. 일단 고급 트랜지션은 다른 준비물이 또 필요합니다. 유튜브에 트랜지션 그린 스크린이라고 쳐보세요. 그러면 정말 다양한 트랜지션 템플릿이 있는데요. 여기서 마음에 드시는거 하나만 다운을 받아오세요. 네 여러분이 마음에 드시는거를 다운 받아왔다면 저는 이걸로 했거든요. 제가 쓰고 있는거. 그러면 크로마키를 할 줄 아셔야 되는데요.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비디오 에피엑스의 튜토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선 트랜지션할 영상을 갖고 오세요. 네 갖고 오세요. 갖고 왔죠? 그리고 트랙을 하나 더 만들어주세요. 트랜지션할 영상을 상위 트랙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만약에 뭐 하위 트랙으로 되면 안됩니다. 이게 보여야되요. 트랜지션이 보여야됩니다. 그러니까 상위 트랙으로 해주세요.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. 비디오 FX를 누르고요. 크로마키가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크로마키 있죠? 크로마키를 찾아서 누르세요. 그러면 이런식으로 뜨는데요. 자 보시면 바탕이 초록색이죠? 그린 스크린이니까 바탕이 초록색입니다. 그러면 여기에 그린 스크린이 있습니다. 그린 스크린 이걸 쭉 끌고 오세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설정을 해야 합니다. 뭔가 좀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자 그쵸? 갑자기 하얀색이 회색이 되고 그쵸? 그래서 좀 어색함을 줄여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어색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해야 합니다. 만약에 이 설정창을 닫으셨다면 이 플러스 마크 있죠? 플러스 마크를 클릭하셔서 설정창을 다시 켜주시기 바랍니다. 이런 모습이 나와야되요. 자 그래서 이제 프리뷰 화면을 보면서 요리조리 만져주세요. 하얀색이 될 때까지 영상과 비슷한 색깔이 될 때까지 요리조리 만져주세요. 네. 어? 바로 됐네요. 한번 볼까요? 네. 훨씬 낫죠? 자 어색함이 어느정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A영상과 B영상의 중간 지점으로 위치를 합시다. 자 이 부분이 뭐야 이 부분이 A영상과 B영상을 둘 다 가릴 때까지 그 위를 그냥 중첩시켜주면 됩니다. 자 정확히 중첩 중첩이 됐죠? 그러면 한번 볼까요? 자 그러면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세련되어 보이는 트랜지션이 완성이 된 겁니다. 네. 이번 트랜지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늘 말하는 것지만 이 영상 끝나자마자 바로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. 빠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